한국전을 대리전이라고 인식하는 소설가는 아주 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일성 남친을 대리전이라고 하는 순간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든 도덕열은 무너진다 이런 제목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한강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한강 씨가 2017년 10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읽어보면 17년은 문재인이 좌파가 당선된 그 시기입니다. 문재인이가 5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10월이니까 한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읽어보면 김일성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을 주변 국가들이 일으킨 대리전이다 이렇게 왜곡을 했고 또 전쟁 범죄자 측의 만행에는 침묵하면서도 미군의 문제하고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는 작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팩트니까요. 소위 양비론도 아니고 전쟁 범죄자 측의 유리한 논리를 갖다가 편향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조갑재 언론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제목이 말이죠. 미국이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한국은 몸서리를 친다. 승리로 결말나는 전쟁 계획은 없다. 이렇게 쟁점이 있는 부분은 그럼 어디 어느 부분일까요. 이 부분입니다. 한국전쟁은 인접한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반도에 가해진 대리전이었다. 어떻게 한국전이 대리전입니까. 중국하고 중국공산당하고 러시아 소련공산당하고 그리고 북한공산당이 합작을 해가지고 불법 남침을 한 거지 어떻게 그게 대리전입니까. 미국은 그때 아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대리전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디 좌파들이 극좌파들이 선동선전할 때 쓰는 용어에 아주 힘을 많이 입어서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 동란 자체를 잘 깊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노벨상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학적 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라고 그러죠. 소설은 난픽션이 아니고 픽션이니까 말이죠. 불법은 아니니까 말이죠. 원래 소설이 가짜란 가짜 소설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이러한 비극적인 과정에서 미군이나 동맹군이 남한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재조명됐을 뿐입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노근리 학살로서 미군이 수백 명의 시민들 주로 여성과 아이들을 돌다리 밑으로 몰아서 며칠 동안 양쪽에서 총을 쏴 그들 대부분을 죽였던 사건인데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만약 그들이 남한 피난민들을 인간 이하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피난민들을 고통을 숭고한 인격체로서 완전하고 진실하게 인식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발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을 갖다가 잔인 무도하게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리전으로 인식한 것.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거의 매일 미국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위험하게도 익숙하게 들린다. 우리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매일 2만 명의 남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한반도에서 일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첨예한 대립 국면에서도 오직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한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만 알고 있다. 우리가 평화가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승리는 공허하고 불가능한 구호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다른 대리전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 내가 앞으로 몇 달을 생각해 볼 때 지난 겨울에 촛불이 생각난다.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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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문재인이 촛불 정권에 촛불 혁명을 했다고 항상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한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서로 노래 부르며 부패한 정부에 반대했고 종이컵 속에 담긴 촛불을 들어 대통령의 사임을 외쳤다. 나 역시 그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다. 이 촛불을 시위를 했던 사람이 자기 본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 고향은 아마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연세대학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촛불 집회 또는 촛불 시라고 불렀고 우리 지금 그것을 촛불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게 완전히 문재인이 한 말을 그대로 했군요. 우리는 단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촛불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 결국 이를 실현했던 사람들 아니 수천만 명의 존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연약하고 순수한 그 사람들이 카페와 찻집, 병원과 학교의 문을 매일 열며 밀려드는 새로운 순간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평화 아닌 새로운 시나리오를 말할 것인가. 바로 지금 여기서 읽은 부분들이 한강 씨가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난 5개월 뒤 10월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분이 정상적인 사고로 6.25 동란을 바라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좌파 정권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죠 이게. 자 이 얘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한강 씨 주장과 반대로 한국전은 대리전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공산 전체주의 확장을 저지하고 자유세계를 지켜낸 위대한 자유수호전쟁이었다는 사실을 한강 씨한테 탁 꼽아드립니다. 역사 공부를 시킵니다. 이 조갑재 씨가 역사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한국군하고 이 어떻게 한국전쟁이 한국전쟁이 누구 대리전이란 말입니까? 그때는 미국이 참전을 안 했어요. 참전은 고사하고 미국은 전혀 안 오려고 그랬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애원하고 애국심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서 겨우 나중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역사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위험한 글을 썼다는 것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 이 한강이란 작가 물론 소설이니까 맘대로 가짜를 써도 괜찮고 허구를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논픽션이 아니고 픽션이니까 소설이란 것 자체가 장르가 말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 틀렸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군과 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살았고 또 일본이 경제부응했고 서독은 재무장한 뒤에 나토에 가입했고 나토는 군사동맹체로 강화됐고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련 군비경쟁에 돌입했고 그 40년 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은 총안방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무너졌고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최종 승리하도록 했다는 바로 이 위대한 일을 미국이 했다는 사실을 한강은 그 어무연한 역사적 사실조차도 왜곡을 했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강은 나중에 한강시는 나중에 수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역사적 사실로서는 잘못했다. 그러나 소설이란 것은 픽션이니까 가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설을 쓴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그의 도덕성의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조갑재 씨가 이렇게 쓰는 글을 이렇게 보고 말이죠. 참 좋은 지적을 했다.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부여를 아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한강이라는 사람은 노벨상이라는 걸 승자가 되니까 과거의 것이 합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역사는 절대 합리화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사실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죽을 때까지 죽어도 죽어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해도 역사는 사실대로 남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강시는 외눈박이고 왜곡되고 1차 세계대전은 독일 제국하고 오스트리아 제국, 오토만 터키 제국,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은 독일에 나치를 물리셨죠. 이탈리아의 파쇼, 일본 궁극주의를 파괴했죠. 한국전은 국제공산제국을 해체시켰습니다. 세계사의 진보와 인류 평화에 기여한 겁니다. 이 조갑재 기자의 지적은 아주 단축하여 딱 말을 해놓는 바로 6위에 의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입니다. 한국전은 국제공산제국을 해체시켰습니다. 세계사의 진보와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딱 그것입니다. 한국전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아주 훌륭한 것을 인류에 남겼다는 것. 한강시가 이 글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조갑재닷컴에 조갑재가 쓴 바로 이 글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을 대리전이라고 인식하는 소설가는 위험하다라는 이 글을 꼭 한 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국전의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냉전시대에 제한된 어떤 정보에 자기 나름대로 이념적인 자경분자들의 근거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근거한 그런 걸로 대리전 개념으로 현대사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가 소설로 말하고자 하는 역사도 왜곡될 개연성이 높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조건에서 김일성 남침물 대리전이라고 하여 전쟁 범죄자에게 면제부를 주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든 도독률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적과 동지 선과 악의 기준이 뒤집혀야 되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한강시는 그런 면에서 엄청난 책임을 지금 져야 됩니다. 그 얘가 핵무장한 북한 정권 앞에서 펼친 한강시의 무조건적 평화론.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에서 무조건적 평화론자는 결과적으로 적, 나치 독일과 일본을 이롭게 하는 제5열이라고 간판 바가 있습니다. 5열. 한편으로는 그가 노벨문학상이라는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한반도 최대 비극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명작을 남기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주의자였던 조지 오엘이 스페인 내전 때 좌파편에서 참전해보고 스탈린주의가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임을 직시하고 카탈로니아 송가 동물농장 1984년 같은 불멸의 작품을 인류에 남긴 적이 있다. 바로 그는 신년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맞죠? 한강시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조갑재 씨가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온다면 소련의 강제수용술을 고발했던 솔제니친처럼 북한 인권 문제의 진실을 전하는 문학가가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었다. 반디라는 필명으로 북한 작가가 목숨을 걸고 써 내보낸 단편집 고발을 한강시에게 권한다. 한강시는 그 고발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실의 진실, 북한의 인권의 진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북한 작가가 목숨을 걸고 써서 필명으로 내놓은 단편집 고발이라는 것을 한강시는 꼭 읽어보길 바란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권유하고 싶습니다. 한강시의 뉴욕타임스의 그 글은 완전히 왜곡됐다는 것, 그 사실을 언젠가 수례를 하기를 바랍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역사의 인식은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이 근거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